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반도는 비가 주룩주룩 오다가 해가 났다가 그렇습니다. 윤세민 리디터가 옆에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서울 어디에는 대벌레가 잔뜩 출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이것은 이제 그 늘공들을 좀 불러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번 주에 사회 문제가 된 것 중에는 벌레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겨울이 안 추웠는데 벌레를 대비를 못했다. 이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아 겨울이 안 추우면 그 다음에 여름에 벌레가 찬 거라나요? 실제로는 이 깔따구 문제도 그 점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좀 있고요. 벌레 주의하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특히나 벌레 많은 곳을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미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요. 이번 주는 바쁜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얘기는 다다음주... 다다... 다다다음주에 하겠습니다. 그 다다다음주까지 저희가 계획이 잡혀있나요? 그렇죠. 흔한 일이 아닌데요? 이번 주는 다 안중요한 얘기. 다음 주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얘기. 다다다음주는 안중요한데 급한 얘기. 안중요한데 급한 얘기라면은... 김밀하죠. 아 뭐 전 아이클라우드 백업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 코어 운동 이런 거? 그렇죠. 그건 한참 뒤고요. 이번 주 이야기는 잠시 후에 선생과 함께 시작을 하죠. 그것은 하기 싫다는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여기 있는 회전초밥이라고요. 왜 막기만 먹어? 응? 막기? 당신의 문 앞에 배송되는 정치. 막기? 아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발전소. 부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특강, 독서 모임, 강좌 할인권까지. 정치발전소가 제공하는 정치자회 전문서적 구독 서비스. 마키아 밸리의 편지. 정치발전소와 XSFM에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늦었는데요. 어제 새벽에 이 광고 작업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말장난 광고가 2020년에도 너무 많은데. 아무튼 독특한 광고가 들어왔어요. 네. 저희 피디님은 출연진을 여러모로 모독을 합니다. 그럼요. 여러모로 모독하고 멸시하고 괄시하고 비아냥거리는데. 네. 백안이시에요. 그렇죠. 두관이시하고. 그렇게 모독을 당했을 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좋은 복수는 성공이라고 20대들은 착각을 하죠. 네. 가장 효과적인 복수는 광고주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한 번쯤 설설 기는 모습을 보겠다. 네가. 네. 한참 뒤에 눈에 띄는 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주 소장님의 또 다른 직함 정치발전소 상임이사입니다. 정치발전소에서 미래의 문제의 식견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하면서 류피디님의 광고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의도로 어떻게 광고주가 될까. 사람이 맺힌 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해석 가능하다. 정치발전소의 정치사회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가 새롭게 XSFM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면성 PD님이 광고 문구를 이렇게 성의있게 쓰는 걸 오랜만에 보네요. 아 요거는 이제 마키아벨리의 편지에 홍보물에 적혀있는 문장이에요. 그렇다면 아직도 못 봤네요.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싶은 분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매달 한 권의 책을 추천하여 배송드립니다. 네. 한 한다스 정도의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책을 골라주는. 네. 이 양반들이 매달 한 권씩의 책을 큐레이션 해드리는 게 일단 골짜고 그 외에도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선정된 책에 가이드북도 제공을 하고요. 저자와의 대화, 관련 특강, 독서 커뮤니티 모임, 정치발전소 강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내용을 담은 구독 서비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구독과 6개월 구독이 있어요. 근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독서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서 이성교제를 노리신다면 6개월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이 때가 때이기도 하고 주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제가 실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청 해당 월의 책을 즉시 배송해드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이 서비스를 구매하시면 2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마키아벨리의 편지 패키지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카벨리는 오타죠? 마이카벨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내 차를 갖다주는 언덕에서 판 중고차 서비스가 되어버렸네요. 오타를 내는 바람에 마키아벨리고요. 15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그 달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3일 전에 받아볼까? 1월부터 3일, 1일부터 3일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발전소 쪽에 실무자들이 장사를 안 해봐가지고 구독을 시작하면 고객이 구독을 시작한 그 달의 서비스 며칠날 해주지? 이런 걸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거 구독하시려는 분들은 1년도 하고 2년도 하실 텐데 그런 거 고민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3개월을 기준으로 책의 난이도를 상중화로 구분하여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가볍게, 다음 달은 조금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정치발전소의 선정위원들이 밝혀지는 길대로 따라가며 도서와 가이드를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팀을 쓸 때도 말이에요. 신작을 보기 위해서 메타크리틱을 반드시 확인을 하죠. 리뷰를 반드시 보고. 그렇죠. 플레이 동영상도 한 번씩 보고. 왜냐하면 큐레이션이 목마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앱스토어에서 그거 꽤 신뢰하는 편이에요. 에디터픽. 에디터픽 꽤 좋아요. 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책을 파는 거대 서점의 큐레이션보다 믿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책을 읽고 싶어서 책 관련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듣고 안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집으로 책을 갖다 넣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참 뒤에 눈에 띄는 문제연구소 소장은 책과 가이드북과 책가피를 종이에 싸요. 그런 다음에 씰과 도장을 찍는 중요한 역할을 조성조 소장님이 하고 있군요. 네. 씰이 도장이에요. 참고로. 그게 조성조 소장님이 싸고 찍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다 조소장이 한다. 그렇습니다. 인력이 드물어요. 거기가. 이 씰이 예쁘게 찍히기 위해서는 온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원래 광고주 미팅 2시간 하다 보면 오만 소리를 다 듣거든요. 찍는 사람이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사실 계속 도장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찍고 있으면 할 말이 많은데.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현상 PD한테 얘기한 모양입니다. 조성조 소장님이 더 많은 도장을 찍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희는 그래요. 액세스몰에서 마키아벨리의 편지를 구매하시면 정치발전소에서 알림톡으로 이후의 과정들을 시기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정치발전소 페이지에서 구독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몰에서 하셔도 되고요.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장이 풍성해지길 바라봅니다. 정치발전소의 정치사회도서큐레이션 구독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정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액세스몰에 쫙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책이 왔는데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책이다. 이런 경우에는 환불이 되느냐. 그런 질문들에 대한 Q&A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갖고 있는 책이 올 경우에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다고 적혀있네요. 그렇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에 대한 Q&A가 적혀 있고 또 문의를 하시면 답변 드릴 겁니다.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책을 준다고 해서 그냥 책을 파는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인텔리전트를 파는 거죠. 네. 판단력을 파는 거고요. 그런 서비스고요. 그리고 선정위원들 목록은 저희 액세스몰 확인하시면 나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셔도 본인이 나부를 대는 것보다는 책은 더 잘 고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갯같다. 믿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면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은 읽어봐야죠. 까기 위해서. 그렇죠. 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편지 서비스 구독입니다. 뉴스라운드. 히스트리 앤 러메이커. 사실 그 아이실 티를 입고 있는 손희상 선생님은 계속 앉아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1세기의 열사 손희상입니다. 와 오늘 큰일 날 뻔했다. 왜왜왜. 저 이 티 입었다 벗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셋 다 입을 뻔했네요. 심상둥이. 어? 그러네요. 네. 사무실 나올 땐 이거 입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전번에 길 가다가 이걸 입고 계신 여성분을 봤어요. 맞습니다. 이게 요새 왜 그러나 몰라? 농축사님도 저희 채팅방에다가 지자체에서 봤댔나? 식당에서 봤댔나? 아니 많이 안 찍었는데 되게 많이 돌아다니나 봐. 동선 많이 찍고 다니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이 안 팔았잖아. 여튼. 자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소식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연대파업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7월 20일에 60여 개의 노동사회단체의 주체로 일어난 이번 파업은 블랙라이브스매러 운동과 연대하는 흑인의 생명을 위한 파업이었으며 각 도시에서 2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 및 파업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는 노동자들이 8분 46초 동안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게 그 예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8분 46초는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게 목이 짓눌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파업은 인종차별뿐만이 아니고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조치나 도움을 주는 정책이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노동문제를 같이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의 평론가들로부터 오랫동안 미국의 시민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다지 폭이 넓지 않고 확장성이 높지 않았다 언제나. 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올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미국의 분위기를 거의 한국의 1987년처럼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촉발했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결국은 빈부격차와 노동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까지 현대의 미국 시민사회가 도달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가장 비근한 것이 1995년에 100만 명의 행진. 우리말로는 제대로 된 번역어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밀리언맨 마치라고 하죠. 이것도 흑인 민권운동의 하나였는데 워싱턴 DC에서 실제로는 한 2,30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있던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인종 구성이 분명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인종과 무관하게 혹은 입장, 직업 이런 것과 무관하게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가 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파업까지 이어졌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메이저 언론사들이 신경을 꺼서 그렇지 시민들은 꾸준히 집회를 하고 있고 메이저 언론사들을 왕따시키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미국에서 한두 도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역이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논의가 많이 확대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부격차로도 들어가고 총기 규제로 반대하는 논의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공공해적의 명대사죠. 대한민국 교통경찰이 실탄 갖고 있는 거 봤냐고. 그렇죠. 그럼 이제 왜 미국은 실탄을 갖고 있는 건가요? 실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팔칠 항쟁과 노동자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가까이는 촛불 집회도 좀 비슷합니다. 이 그림도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많은 시즌입니다. 중국에서 폭우로 인해서 양지강의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우이성에 있는 화이어 상류의 왕자댐이 수문을 모두 열었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우이성에 따르면 현재까지 4,8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받고 약 2조 6천억 원의 재산피해 그리고 4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세상이 이거 대단히 큰 일이네라고 중국에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중국이라서도 있지만 양지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창장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400만의 이재민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창장뿐만 아니고 북부의 황어에서도 수량이 가파르게 불어나 화류 지역의 주의를 당부하는 등 홍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 그리고 이슈는 장강에 있는 저도 장강이라는 게 좀 더 많이 붙어있네요. 입에. 산샤 댐이죠?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댐. 물을 담을 수 있는 수량은 국내에 있는 모든 댐을 다 합친 것보다 조금 안 되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치수 사업으로 하면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들인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이 댐을 만드는데 30조가 좀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90년대에. 문제는 댐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언제나 여기에 문제가 조금씩 생길 때마다 기본적으로 1억 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을 합니다. 왜 1억 명이냐 하면 중국 남부의 대도시들은 다 장강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류의 상하이부터 중류의 우한을 지나 충칭 쪽에 있는 대도시들까지 다 합해서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1억 명이 조금 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라도 한 4억 정도 된다고 하죠. 대륙에서 이 정도 큰 일이 발생하면 그 대륙 전체 나머지 전체로 이상한 자연현상들도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악몽일 수 있습니다. 이 댐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요. 그렇죠. 이 댐 건설 계획에 대해서 한 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한 이런 각자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붕괴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류제방은 실제 붕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하류제방 붕괴되는 거하고 수질이 악화되고 이 정도 긴 강에 물길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상기후도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그 정도까지 얘기는 안 나왔죠. 4대강하고도 지진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예측했던 모든 일들이 댐 전체의 붕괴백은 다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아주 큰일이고요. 미국도 이거 그냥 두면 아주 아주 큰일입니다. 그다음 뉴스는요. 카뉴웨스트가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나가겠다고 하면서 슬슬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선 조울. 그렇죠. 네.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턴에서 처음으로 공개 유세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 독특한 비주얼이었죠? 방탄 조끼를 입고 나섰어요. 네. 홍대인 줄 알았어요. 후보라고 써야지. 캔디드 이렇게 써야지. 시큐리티 이렇게 쓴 거야. 여기서 그는 임신 중절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아이를 낳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에서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마를 하면서 자신이 창당할 당의 이름을 버스데이 파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일당. 근데 이제 언어 유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맛있는 초코파이를 팔 것 같은... 생일당. 네. 이름이긴 한데 한국이랑 가장 비슷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 허경영. 그렇죠. 입니다. 덕질인이 역설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지난 총선 때. 농담으로 소비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지금 프로라이프 얘기했잖아요. 프로라이프도 사실 정치적으로 저는 썩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산모의 선택권을 억압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와 아내 사이에 있던 일을 얘기해버린 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김카다시안이 지금 대노했다고 하죠. 그 집안이 노하면 큰일 납니다. 신랑들은. 그 외에는 한마디로 지금 다수의 네티즌 미국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안티백서다. 안티백신이다. 지금 안티백신이라는 의제를 트럼프는 거기까지는 손 안 댔는데 퍼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누가 쓰는 게 막 IT가 많이 돼가지고 본 건데 마스크 쓰는 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일인 줄 몰랐다. 마스크를 설득해서 씌워야 될 줄 몰랐다. 그런데 마스크도 이렇게 싫다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겠냐. 그 백신이 나왔을 때 그게 지금 벌써부터 걱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공화당이 꼭 무식한 게 아닌데. 공화당이 무식한 고객을 주로 택하는 전략을 택하다 보니까. 공화당 지지하는 주가 무식하게 됐어요. 위생과 의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게요. 그래서 더 많이 죽게 됐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 것이 카니에이 웨스트의 주장이고요. 오른쪽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기원전으로 돌아간 것이 카니에이 웨스트의 주장이고요. 정말이지 허경영이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쓰이면 안 됩니다.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리고 스포츠. 네. NBA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일부 구단의 선수들과 스태프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왔었죠.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리그 개막이 좀 불투명해졌었는데. 확진자들은 당연히 자가격리되었고요. 추가로 검사를 시행해서 총 346명의 선수들 중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유타체제와 뉴올리언스 펠리콘즈의 경기를 시작으로 시즌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346명 중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은 어디를 한정하냐면 버블이라고 부르는 가상의 공간을 정해놨어요. 플로리다 내부에. 그래서 그 공간에는 구단의 관계자들과 방송국 관계자들 그리고 선수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해놓은 곳이에요. 거대한 자가격리 시설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검사했더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리그를 재개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정도까지 자세한 준비를 통해 재개하는 리그는 지금 처음입니다. 모범사례로 쓰일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뉴올리언스 펠리콘즈는 처음 들어보네 싶었는데 샬롯 호네츠였군요. 샬롯 호네츠였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로고였는데. 네. 지금의 샬롯 호네츠는 옛날의 샬롯 호네츠가 아닙니다. 여튼 다시 국내 소식. 양현석 YG 전 대표가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약식 기소를 하면 재판 없이 검찰이 서면을 보고 구형을 하고요. 재판부에서 이 형을 확정을 짓는 건데. 그렇죠. 거의 벌금형 등의 재산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서면을 보고 구형을 했어요.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당사자가 이걸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법원에서 재판 회부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맞아요. 이 경우에는 서울서부지법 약식재판부에서 정식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현석 대표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현석은 이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지금 이 사건 말고요. 상습 도박 말고요. 사실 되게 많잖아요. 마약이라고. 다 무혐이 떴어요. 마약, 성접대, 소위 정마담 건이라고 했던 이 모든 건들의 머리가 아니라 꼴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리면 양현석까지만 잘리고. 아니 접대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취미가 접대라서. 그렇죠? 네. 너무 친절한 사람이야. 네. 뭘 많이 매겨야지. 이러면서 접대를 잘해서 대표가 됐는데 가장 큰 고민은 대표가 돼서 접대할 일이 없다. 그렇죠? 이게 고민인 사람이 아닌 이상해야. 그러면 접대 받은 사람으로 넘어가야 머리죠 그게. 네. 그런데 그 혐의들은 다 무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알려준 대로예요. 약식 기소 받아도 별 문제 없는 게 정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거 기껏해야 벌금형이에요. 도박이니까요. 100만 원 단위의 벌금형이에요. 그러고 말 거예요. 결국 온 사회를 뒤흔들고 버닝썬게이트는 실제로 흥분해서 얼굴마담노릇을 했고 고약한 성범죄를 일으켰던 젊은 연예인 몇 명을 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접대를 받으면서 혹은 실제 클럽이나 이 업계에 투자를 하면서 실제 이윤을 취하는 한국 혹은 범아시아적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현석 대표도 아무 일도 없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고요. 마지막입니다. 경기도에서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하남, 과천, 안산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와의 차이점을 보면 공공임대는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을 보잖아요. 소득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자격이 세분화됐죠. 청년,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모두에게 기회가 있으면서 임대료는 공공임대 수준의 본인금과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은 1만 3천 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주택도시기금의 이율 조정 등 중앙정부와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요. 다른 지자체들도 해요. 그런데 에디터가 설명을 드린 대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최종의 숫자들이 나오고 요율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나게 축포를 터뜨리거나 신나게 에드벌룬을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아무리 자랑을 해도 포털 메인엔 안 떠요. 일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첫째 주 방송을 드릴 때나 국간방송을 드릴 때나 그때나 겨우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일을 실제로 추진했고 성공을 해냈다는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해요. 그 알 실수나 들을 얘기예요.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모든 게 다릅니다. 꼭 경기도만 들어가면 아직 시작 안 한 정책, 정책의 모양이 다 정해지지도 않은 정책들이 이러이런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제목을 달고 중앙언론사에 많이 나오고 포털 메인에 간혹 뜹니다. 이 지점이 그 어떤 정당의 그 어떤 정치인들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구분하게 해주는 지점입니다. 통신사와 중앙언론의 기자들을 너무 잘 관리해요. 아니 내가 어디 뭐 동네 타임즈, 어느 어느 도 타임즈, 어느 어느 시, 시사 이런 지역 언론이 하루 종일 동네 국회의원이나 동네 시장 군수 빨아주는 거면 이해를 하겠어요. 중앙일간지들, 통신사들 이런 데에서 그 기자 이름만 검색하면 모든 제목이 이재명 도지사 칭찬인 건 좀 이상해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안 봤으니 제가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청취자라면 본 적 없는데 제가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칭찬도 이 정도까지 빈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자에게서 오락가락하는 시각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안은 오락가락하니까요.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니까요.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만 무슨 이야기를 하든 사실 검증이 덜 되고 아직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알아내지도 못한 메시지만 던진 경우에도 칭찬하는 표제를 달고 있는 기사들을 쭉 내보내는 기자들이 많고 그 기자들의 기사가 포털에 너무 자주 오릅니다. 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대선 주자급 정치인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실온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그쪽으로 푸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 얘기할 때도요. 그 이야기의 공론의 장에 비슷한 급의 파트너라고 해서 불리웠던 그게 서울시장이든 전 총리든 그 사람들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까지 뜨겁고 환대하는 표제들을 많이 볼 수 없었어요. 소위 편이 많다고 언론사들은 지금의 정부를 언론사의 베테랑들은 지금의 정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무턱대고 편이 가장 많은 건 경기도지사입니다. 다른 분들은 시각이 다르겠죠. 뉴스 라운드업이었어요. 이었어요.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탱! 에? 뭐요? 야왕나이트! 효소반군정 ECS 공부! 에? 그게 무슨... 야왕탱! 야왕나이트! 평선네이처?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우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우란다! 덕지리님, 카인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시면요. 카인이랑 아벨 아... 아벨? 당신의 문앞에 배송되는 정치 마키 아벨? 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문의와 강좌 할인권까지 저자와의 대화와 특강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발전소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렇게 조용하신가요? 그러게요. 선생님! 그냥 듣고 있었어요. 네! 어... 여름에 선생님 왔어요. 네. 7월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매미들이 울고 있죠. 안 울잖아! 나가! 올... 여름... 5초만에 탈락! 매미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네요. 저는 들어요. 가끔 들어요. 아, 진짜요? 매미들이 울어서 끼고 있어요. 7월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다. 안 하잖아요. 나가! 안개가 자욱하고만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고 보니 지금 밖에 좀 안개가 자욱하네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름답대요. 이게 뭐가 아름답냐면은 그렇죠. 네. 다음 달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이거 녹음일 기준은 어떻게 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인 즉, 올해 광복절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광복절은 쉬는 날이어야 됩니다. 가급적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지 않겠어요? 청소년 청취자 여러분, 이거 요즘 외우시는 분 없죠? 제 세대까지 외웠을 거예요. 저도 안 외웠어요. 진짜? 네. 못 외우는 맞았어요, 저희. 저희도 안 외웠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맞았어요, 여하튼. 네. 그런데 이제 광복절이 토요일인데 네. 토요일은 원래 약간 쉬는 날이잖아요. 모두가 다 쉬는 날은 아니지만 대충 쉬는 날이잖아요. 분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토요일에 일시키는 곳들은 광복절이라고 해도 일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충전을 하는 날인데 광복절이랑 겹쳐버리면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러니까 좀 어렵다. 인류 공양에 이바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토요일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국무위원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쫓겨나겠다. 그래서 광복절을 그날로 하고 원래 있는 토요일을 17일 월요일로 옮기자 이런 건데 정확히는 그게 아니지만 광복절은 15일이어야 되잖아요. 광복절에 독립지사들을 기리고 하는 것들을 하고 월요일인 것처럼 월요일날에 그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던 거를 쉬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네이버 댓글을 보니까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 주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근데 너무 즐거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 페북이나 트위터에 오해하거나 불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충분치 못한 판단을 충분치 못한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한 언론인 아닌 사람들을 자꾸 댓글이나 이런 걸 캡쳐해서 보여주면서 조리돌리는 그런 언론인들은 언론인 자격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 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유혹을 느꼈죠. 너무 재밌었어요. 댓글로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뉴스에 8월 15일 토요일부터 토, 일, 월, 사흘을 쉰다고 나왔는데 사흘이면 4일인데 나머지 하루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검색어 1위를 사흘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다른 분이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흘은 원래 3일이고 나흘이 4일이다. 그러면 다시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렇죠. 한글을 못 읽느냐. 숫자를 못 세느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제가 이제... 이제 동의합니다. 매미도 안 울고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이건 아름다워요. 매미가 가끔 울긴 울어요. 대충 울어요. 올해에는. 올해는 대충 울고. 8월 되면 울겠죠. 사실은 지난 한 열흘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착잡하고 슬픈 일도 있었고요. 화가 날 법한 일도 있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데 한 지난 열흘 정도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스타를 다 시켰어요. 제가 고민이 가장 많을 때의 저의 주요 퇴행법이거든요. 스타를 다 시켜요. 싱글 미션을 처음부터 다시 해요. 도망가 있었어요. 생각하기 싫어서. 진짜 오랜만에. 와 근데 스타 싱글 미션은 되게 다시 하기 힘든데. 왜요? 재밌는데. 스타 투요? 네. 아 투. 원하신 줄 알고. 오늘은 혁명이 더뎌요. 네. 여러분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곤혹스러운 시간을 같이 버텨주신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 며칠 동안에 좀 시리에 빠져가지고 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는 왜 사는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경기도 어딘가에서는 막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인천이에요. 아 그래요. 인천에서. 네. 수돗물 유충은 이제 염소소독제를 막 때려붓고 그러면은 이제 막 살균도 막 하고 그러면 그 이제 유충 입장에선 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기에 닥치면은 수돗물 유충은 단성생식이라는 걸 합니다. 단성생식. 네. 엄마가 아빠 없이 애를 낳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죠. 아 좀. 예수님. 나가. 아니 그 사흘 만에 되살아나셨는데 나머지 하루는 또 어디 갔냐고. 아니 뭐 인천 수돗물에 계시진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단성. 아니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모가 모기가 아니잖아. 모기가 아니고요. 네. 그걸 아무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수돗물 유충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도 사회의 책임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얘기들은 다 뻘소리고요. 지금부터가 본론인데. 여러분 속았습니다. 하긴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무슨 주제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를 진보 정부라고들 하죠. 제가 비웃은 게 아니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론들은 여러 매체들은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댓글을 열심히 달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산당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맞아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이 진보 진영의 승리라면 뭔가 진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고. 뭐부터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검찰을 어떻게 해가지고 엉덩이 탐정 닮은 사람을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윤선미는 기존에. 처음 해봤지. 얘기를 듣자마자 웃는데 전 이게 뭔지 몰랐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가. 엉덩이 탐정 몰랐어요 진짜로. 누군지 죽어도 안 학교 드릴게요. 그냥 엉덩이 탐정을 검색하면 바로 그 얼굴이 나와요. 저는 둘 다 알았는데. 이 생각은 지금 처음 했네요. 그래서 이 추리천재 엉덩이 탐정을 보자마자 검찰개혁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린벨트를 풀까 말까 하다가 수도를 이전할까 말까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가장 시급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 ILO 협약 비준입니다. ILO란 뭐냐면은 인터내셔널 레버. 레버. 레이버. 레이버. 오가닉. 제이션. 국제노동기구. 유엔 산하의 전문기관이죠. 아니 참 이걸로 한국이 망신살 뻗친 게 한두 해짜가 아닌데. 그렇죠. 어쩜 이렇게 이슈화가 안 되는지 한국은. 오랫동안 망신살을 뻗쳤죠. 세계 각국이 가입되어 있고 한국도 민주화 이후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유엔 회원국이었다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제 가입이 1991년입니다. 그렇죠. ILO 가입도 1991년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20년대, 30년대에 보통 대부분 가입을 했습니다. 전두환 때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가입이 늦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 주요 핵심 협약들은 한국은 아직 비준조차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ILO 협약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죠. 그렇습니다. 29호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나라. 다시 말해서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9국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 중국, 팔라우, 투발루, 통가, 마샬군도,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다루살람 등 이 나라들은 29호 협약을 비준한 다른 나라들이 보았을 때 공식적으로 강제노동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나라들이 강제노동 국가입니다. 별로 충격적인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는 아직 사실은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이 존재하긴 하죠. 크게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이 있는데 우린 사실 이걸 강제노동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걸 군복무에 일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자꾸 아저씨들이 대화를 하면 자기가 공익근무, 대체복무요원, 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자꾸 자기를 낮추려는 성향이 있는데 저는 정말 100%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사병들보다 훨씬 심각한 중압감을 더 오랜 기간 버틴 사람들이에요. 되어 들어가 있으면 마음으로 어딘가에 쫓기는 경우는 훨씬 드물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아저씨가 한번 물어보죠. 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일반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출근을 안 한다. 그럼 그냥 출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능요원이면, 복무요원이면 출근을 안 한다. 그러면 타령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무조건 나가야 되고요. 주말 근무는 거의 어지간하면 당연히 다 있고 연장근무나 야근 같은 것도 시키면 그냥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죠. 저항하면 뭔가 군법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방위산업체에서 방위산업체 대체 공무를 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갑질이죠. 갑질로 심각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왕왕 있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강제노동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핵심 협약을 비준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 여러 가지 거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쪽팔립니다. 그게 뭘 첫 번째야. 쪽팔려요. 저도 쪽팔린데 여러분도 쪽팔려요. 변호같이 해보자. 첫 번째가 쪽팔린 거야. 다른 강제노동 국가들 봐봐요. 통과, 투발루 등등. 솔직히 말해서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오세아니아에 있으면 서로서로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유명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팔라우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팔라우는 바다가 파랗고요. 여행지로 되게 좋은데 건담을 보면 건담에서 지온군이 팔라우에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건담 UC에서 우리 펜이 쳐들어가서 뺐어요. 팔라우를? 되게 좋은데 사네요. 되게 유명한 나라예요. 하여간 그래도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강제노동 국가로 한국이 분류된다는 게 약간 쪽팔린 게 사실이고요. 마샬군도와 투발로와 통과와 팔라우와 브루나이는 왠지 그냥 협약에 가입 안 했다 그래도 강제노동을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몰라서 접수 안 시킨 그런 느낌인데 한국이랑 중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는 강제노동 국가로 취급이 되니까 외교적으로 좀 다소 불리한 데가 있고요. 그게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국하고 FTA, 한 EU FTA를 체결을 할 때 요구사항으로 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EU가 왜 EU가 됐는지를 EU가 흔들린다는 뉴스만 보면 알기가 어려운데 EU가 EU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협상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랑 뭘 하려면 역살 쥐고 되게 쉽게 흔들어요. EU가 EU가 되고부터는. 너네 근데 이런 거 안 하더라? 쉽게 말합니다. EU는 세니까요. 근데 유럽이랑 FTA를 체결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2009년인가에 타결됐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1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뭐라 그래요. 그쪽에서는 근데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 들으니까. 사실 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명박, 최순실 그랬으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안 하려고 아는 게 아니라. 네. 이채구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비준을 합니까? 근데 하여간 그동안 여태 못하고 있었던 건데. 유럽연합에서 작년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비준 안 하면 FTA 협약도 위반이 되니까 재소를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검찰, 삭발 계속 이러니까.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지적이신 거 하니. 비준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게 그게... 삭발하고 해서? 삭발하고 국회가 못 열고 그러는데. 아니 정권이 바뀐 지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3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작년에 거의 비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가지 않았나요? 그때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홍 땡표 선생님께서 원래 노동운동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홍영표 같잖아. 홍익표.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되실 때부터 ILO 협약을 비준해야 된다. 그거를 제일 처음으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잠시 뉴스에 나왔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질 않아요. 신경을 아무도... 한국이 가장 특이한 지점입니다. 신경을 아무도 안 씁니다. 아니 이거 협약 비준 안 하면 큰일 났을 수가 있는데. 노동 관련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보수지와 경제지 등등이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그거를 욕하는 기사를 내거나 비난하는 기사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보도를 안 해요. 판세 분석이 다 나왔어요. 보수는 싫어하는데 보수 아닌 쪽은 신경을 안 써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보수도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 하고 있는 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 교사권, 강제노동 이런 건데. 이게 딱히 보수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나쁜 놈들이니까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런 걸 시키길 원하죠.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유럽연합의 상임의장하고 집행위원장이 정상회담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화상 채팅으로 했죠. 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짜고짜 아니 왜 지금까지 이거 협약을, ILO 협약을 비준으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객가입니다. 위아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 쪽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쪽팔리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쪽팔려요. 약속을 해놓고서 또 지금까지 비준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공격을 받고 어떤 외교적으로 그런 어떤 공격받는 빌려가 되는 거고. 네.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을 순방하겠다고 갔는데 정작 작년에 말이죠. 네. 그 북유럽 국가 정상들은 다 스위스에 가 있었어요. 그때. 잠깐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스위스에 왜 갔냐. 스위스에서 그때 ILO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설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에 갔는데 스웨덴 정상이 스위스에 가 있어. 그렇죠.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쪽팔리니까요. 그 이제 한국 대통령은 그 스위스에서 하는 ILO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못 간 겁니다. 강대 노동 국가니까. 그래서 참석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초대를 안 받았는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제 그 회의를 굳이 가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그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은 그 핵심 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들이었고. 여덟 개 핵심 협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거기 끼기가 좀 약간 그랬겠죠. 근데 북유럽에 갔더니 이제 그냥 텅 빈 집이잖아요. 이게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였으면 괜찮아요. 네. 빈 집을 털러 가니까. 근데 외교는 스타크래프트가 아니잖아요. 프로브 죽이고. 아니. 민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북유럽에 갔잖아요. 네. 북유럽에 갔는데 다 ILO 갔어. 네. 그래서 대통령. 진정한 빈 집 털리. 스위스 대통령. 옛날 삼국제 아니에요? 그렇죠. 군수 바꾸기. 네. 우리나라 뉴스 저기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땅을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일꾼 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쪽팔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ILO 협약의 29호를 비준 안에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거론하는 이야기가 일본이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을 했으니까 ILO 협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본은 다른 나라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29호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협약을 1932년에 비준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한국은 아직도 이걸 비준을 못해가지고. 와 88년 됐네요. 그리고 장르를 치자면 투발루, 마샬군도. 이런 장르다. 이런 타입이니까. 국제사회에다가. 아름다운 나라다. 얘기를 해도 누가 들어주질 않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비준을 안 한 핵심 협약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다른 건 또 뭐가 있느냐.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 있고요. 왠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라고들 하니까 대한민국이.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98호 단체 교섭권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협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ILO의 가입국이면 반드시 참여해라.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이거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웬만하면 해라. 왜냐하면 세상 모든 국제기구랑 그냥 웬만하면 해라거든요. 그렇죠. 최고의 강제력은. 다 같이 합의했으니까 해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꼭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게 최고 정도 수준의 메시지니까 그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협약이라고도 하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단체 교섭권에 관한 협약과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의 협약은 쉽게 말해서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 교섭권을 주는 그런 협약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에 빈지터리를 하러 갔던 게 이 협약들을 비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87호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팔라우, 투발루, 통가, 마샬군도, 쿡제도, 기니비사우,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다루살람 등 32개국이 있어요. 그리고 98호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팔라우, 투발루, 통가, 마샬군도, 쿡제도, 기니비사우가 빠졌네요.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다루살람 등 20개국이 있습니다. 팔라우 못 쓰겠네요. 투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노조 만들 수 있고 노동권을 헌법으로 보장받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지금 이거 되고 있는데 왜 비준을 안 했어? 노조 천국이라며. 그런데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현재까지 아직 전교조가 공식적으로 불법 단체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 이렇게 세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조만간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화가 되겠는데. 지금 이 정권이 바뀌고 4년 걸리는 거예요. 네. 전교조가 아직까지 불법이고요. 왜냐하면 이 비준 내용에 해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도 이 비준 내용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를 국정검사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이게 비준이 되면 저희도 이제 정교조가 다시 합법화 될 예정입니다. 라고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해고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거나 막으면은 그건 이제 노동산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그게 법적으로 막혀져 있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뭐 경찰노조, 군인노조, 소방관노조 등등등은 아예 존재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 그냥 민간회사에서도 이제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이제 그 사교, 그 사내 내교로 막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이제 뭐 심리경호 수준으로 이제 많이 후퇴하긴 했습니다만 2010년도 10년대부터는. 네. 여전히 이제 그 비밀문건들이 오가죠. 네. 그렇습니다.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지금 우리가 벌써 21세기인데 진보적인 정부, 그 진보, 그렇다고 그냥 진보. 그러면 앞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 표준에 너무 미달해도 너무 못 미치니까. 뭐 이제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앞에 말한 이 핵심협약 3개가 예전부터 비준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었던 거기도 하죠. 보수단체랑 경제신문들은 싫어합니다. 이 녹음일 기준으로 엊그제에도 매일땡경제신문을 보니까. 매일땡경제신문은 우리나라에 없죠? 매땡경제. 땡일경제신문을 보니까 경제성장의 동력이 사라진다느니 하는. 진짜요? 아이오로 비준으로 하면? 어. 이거 뭐 노동산법 통과시키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팔라오 투발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이 되는 게 목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땡일경제에 말해야 하면. 팔라오가 얼마나 살기 좋으면 지원군이 거기에 살고 있겠어요? 건담 뭐? 그런데 그런 이제 그 뉴스가 나오고 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그러면 또 네이버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자꾸 공산당이라고도 하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아이오로 비준한 나라 중에는 공산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중국은 비준을 안 하고 있죠 그냥. 그렇죠. 공산국가인 중국은 비준을 안 했고요. 진짜 이 보수 지지자들한테 충원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민주당도로 비난하고 싶을 때 자꾸 공산당이란 말 하지 마세요. 니들 표 떨어집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중위값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아니 그리고.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배미도 울고. 공산당이라고 그러면은 댓글을 다시는 님들은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님나이가 보여요. 우리랑 동년배인가 보다. 그쯤은 되나 보다. 된 줄 알았는데. 저는 우리 동년배들은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지루성 두피엄이라 가렸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젠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진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 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씹는데. 어. 뭐지? 했어요. 왜 안 딱딱한 거지? 어.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 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강점. 언제나 우란다. 건강기능식품광고 여왕탱탱탱탱 어? 문제는 최대 흡수율 설명해서는 안되는데 최대 흡수율 여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지난 며칠 동안 풀 죽어서 지내셨던 분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댓글 다치는 분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 그럼요. 네. 우리도 꿋꿋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고요. 앞으로 저질러야 될 일이 되게 많고요. 응. 기본적인 이 노동협약 정도는 우리가 비준하는 세상을 좀 보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곧 가을이 되면 국감 방송을 하는데 네. 국감 이제 우리 국감 방송을 그 사실 이제 한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끔 얘기해 주세요. 변한 게 왜 없냐. 왜 작년 국감한 거 문제 쪽 지적된 거 올해 떠들고 나오냐. 이게 뭐냐. 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니 나머지는 왜 잘 안 되느냐를 생각하면 보통 중요한 문제는 장기전이죠. 무조건. 아니 오늘 딱 봐가지고 이 문제가 오늘 시정됐대. 다음날 시정됐대. 한국은 바쁘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게 진짜 바뀌었겠습니까? 그럼 지금 저 대한체육회장이 몇 년째 계속 같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책임 아무것도 안 지고. 오래 걸리는데요. 문제는 오래 걸리면 한국은 잊어요. 네. 그래요. 대표적인 의제예요. 이외로 비중협약은 문제래요 하고 아무도 기억 안 해요. 매일노동뉴스밖에 기억을 안 해요. 그러게. 항상 뉴스 찾아보면 매일노동뉴스하고 참새상하고 딱 두 군데만 보도록 하죠. 그래요. 참새상도 포함합시다. 워커스닷컴하고. 뉴스민. 아 뉴스민하고. 몇 군데 있네 그래도. 우리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이 양반들만 말하고 말기에는 너무 중요한 의제라서요. 이게. 우리 허구한 날 조성주 도장하고 얘기 들으면서 유럽은 어떻다더라 미국의 도전은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되게 긴 세월의 투쟁 그리고 긴 세월의 정치의 결과물인데 긴 세월 동안 안 한 너무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요. 한국이. 이거 이번 국회 전반기 안에 뛰어넘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안 돼도 뭐 할 수 없죠. 계속 떠들어야죠. 정 모참은 손희상 선생님이 떠들었어요. 될 때까지 떠들 겁니다. 매일경제 김세형 칼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LO 비준이 미국하고 중국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해도 된다. 안 하는 게 낫다. 질이 멸렬한 EU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얻어먹을 것도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지금. 투발로에서 온 스파이. 일 가능성이 있죠. 지원군 아니야? 네오지온?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경제지의 심기경호. 저런 건 결코 기업의 홍보실이 데스크도 아니고 이런 내용을 써달라고 하지 않아요. 지들이 먼저 알아서 가서 숙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와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뭔데? 애슐리 반스가 쓴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를 읽어보면 그는 무려 23시간 일해왔고 직원들도 토요일에도 근무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 한국에서 머스크가 창업했다면 대성공을 거뒀겠는가? 네. 왜냐하면 사장은 그래도 불법이 아니거든. 사장은 23시간 일해도 돼. 야, 나 매번 총선 때부터 잡혀가겠다, 야. 그리고 미궁 도조가 얼마 센지 전혀 모르네요. 창업해서 성공한 대담한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그 사례를 들면서 꼭 ILO 비준이나 주 52시간 같은 걸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라도 창업할 때 그렇게 해요. 어떻게 안심시켜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성준 의원의 화법처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해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합니다. 정작 저 그 기사를 쓰신 분은 그렇게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일론 머스크가 됐겠지. 그렇죠. 지금 부지런하게 살지죠.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안 된 거죠. 아, 그러게. 아, 다시 열심히 살자는 주제에 올여름에 이상 선생의 실혼이었습니다. 어, 거의 뭐 이거는 제가 그 라디오에서 가끔 논설위원들의 논설이들 나 통할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해서 그럼 열심히 살자는 내용의 손 이상 선생의 논설이었어요. 네.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고요. 어, 손 이상 선생은 이제는 손 이상 선생이 방송을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악플러들이 와가지고 그냥 프랑스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프랑스 얘기를 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손 이상 선생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필리아하고 인쇄면 에디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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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